제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가수협회 인천지의 가요 제전 다음 무대는 여러분에게 멋진 가수 홍성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성 가수가 남자면 말합니다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홍성 가수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성 가수가 남자면 말합니다 홍성 가수가 남자면 말합니다 홍성 가수가 남자면 말합니다 홍성 가수 Значит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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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